먹어도 될 것 같아 먹어도 될 것 같아 먹어도 될 것 같지 않아? 아니 이거 봐, 이거 봐 장난 아니다, 치즈볼 요간버크밥 요간버크밥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? 안녕하세요, 리쉬와 러쉬입니다 오늘은 콩나물 불고기를 해먹을 건데요 바로 여기 앞에서 조리해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, 빨리 하자 콩나물 양파 양파 양파만? 양파 양파를 깔고 아, 얘는 나중에 넣는 거야? 아, 지금 넣어도 돼 깻잎도 깔고 그냥 다 넣어야겠다 대파 그다음에 청양고추 양이 엄청 푸짐하다 Luther 이동 양파 양파 썸은 양배추랑 상추랑 똥 entra 너무 맛있어 아... 으악 으악 먹어도 될 것 같아 먹어도 될 것 같지 않나?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됐다. 50원! 양배추 쌈 먼저 먹어볼래. 맛있을 것 같아. 양배추, 양배추. 콩나물. 콩나물도 넣고. 콩나물. 맛있어? 응. й snaps. 요리님 할 Attorney. 물론 다른 문자 observations. родствен entendu. 오, 콩나물! 너무 맛있어! 아- 육수 고춧가루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오 진짜 고기도 진리 맛있다 마늘 끊기면 안 돼 입에 계속 들어가야 돼? 응 마늘이 고기랑 먹기 좋게 딱 채워진 것 같아 냉콤하면서도 장아찌 맛이 나고 장아찌 convert reaching 양배추 쌈이 너무 맛있다 밥 볶아 먹어야지 먹고 밥 볶아 먹어야지 왜? 응? 왜? 한 번 더 있어 응 어디서 줄까? 아니? 너 거기 또 멸치 마늘도 매운 건가? 응 맛있어 입안이 엄청 알싸하다 나 말싸해 이게 그 매운맛이 아니야 그 청양고추 매운맛이 아니지 마늘 먹을 때 매운맛이야 마늘은 매운맛이야 나도 맵다 눈물난다 크라이 크라이 초콜릿 오 맛있다 맛있다 many 당분간 냉장고 파 마키다 응 냉장고 왜 이렇게 종류별로 음식들이 이렇게 많아 사새기야 밖에 안 나오니까 너무 매워. 눈물 흘렸는데 언니? 울었어? 많이 매워? 많이 매운 것 같은데? 난 많이 매운데 눈물 흘릴 정도로 맵지 않았어. 콧물이야 이건 그럼? 콧물 흘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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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콧물 흘리고 Sugar. 마늘 안 먹어? 마늘 안 먹어? 응. 너무 매워. 안 먹으면 허전하고 먹으면 너무 매워. 김치로 잘게 썰어주셔야해요 김치맛은 잘게 썰어주세요 김치맛을 잘게 썰어서 먹으면 맛있더라구요 이렇게 mirroring 양이야 나왔네 좋아좋아 그치? 응 치즈 넣을까?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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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오 맛있겠다 섞으면 되나? 응 이제? 우와 어우 치즈 오 오 오 먹자 자 그럼 먹어보도록 치즈 늘어날 때 먹어야 돼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 장난 아니다 치즈 봐봐 어 뭐야 안 늘어놔 어디 어디 안 보이는데? 몰라 그냥 여기 무통이 있어 치즈 봐봐 어디 치즈 봐봐 아 여기 봐봐 안 보여 요간 요간 볶음밥 음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? 너무 맛있는데? 금필 먹어 음 음 음 음 역시 마지막은 볶음밥이야 이거 진짜 맛있다 아 뜨거워 뜨거워 음 음 음 어우 맛있다 어우 음 지대로네 지대로야 음 김치 하나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뜨거우니까 하하하하 김치 하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으면 맛있어 아니야 간이 딱 좋아 나는 나도 맞아 그게 김치랑 먹으면 살짝 짜긴 해 근데 뜨거워서 김치 김치를 올려줘야지 식혀가면서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뜨거워서 못먹었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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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 이렇게 뜨끈해 헉 나 김치가 치즈인 줄 알았어 하하 와우 이거 무편집으로 보내보는게 엄청 웃길 것 같아 밥을 한 시간 동안 먹다니 그가 온다 그가 온다 오늘은 진짜로 치즈랑 어울리는 오늘 맛있어 볶음밥 진짜 맛있다 진짜 배불러 오랜만에 진짜 까라멜 마키아토를 마셔야겠어 시원한 걸로? 나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 뭐야 결국 마지막에도 온다 고마워요 맛잇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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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잇살